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5페이지의 토지은행제도죠 정부가 토지정책을 펼쳤을 때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외부효과 문제를 조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제로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외부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역지구제를 활용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공공제로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그게 토지은행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도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토지은행제도는요 공공토지 비축제도다 이렇게 해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 토지은행제도라는 것은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수요에 대응을 해서 사전에 토지를 비축을 해두는 그런 제도죠 왜냐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가는 계속 상승하죠 지금 시점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 대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면 거의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죠 차량 교통청체가 무진장 심하니까 그러면 차량이 정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로를 확대를 시켜주거나 지하도를 파거나 위로 고가도로 설치하거나 무슨 방법을 써야겠는데 차선을 확대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무리일 거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강남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수요 증가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미리 토지를 사서 비축했다가 지금 만약에 필요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그 토지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부가 서울시라든가 정부가 한 4, 50년 전에 토지 가격이 저렴했을 때 그때 강남에 있는 토지를 한 100만 평 이렇게 사놨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토지를 사서 비축할 때는요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높았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토지를 비축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비축된 토지의 관리는 지금은 우리가 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거기에서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별도의 고유 계정을 두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 목적은 바로 뭐가 되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요 공공토지의 사전 확보라고 돼 있죠 이 사전 확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위치를 선점하는 내용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전 확보라는 게 있고요 토지 시장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지가 안정을 우리가 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이 토지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 일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는 것은요 사전에 토지를 사서 비축을 했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요 수급 조절을 위한 토지 시장의 안정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개발용지를 적시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상비가 절감이 되죠 미리 사전에 토지를 확보했으니까 토지 수행했다는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죠 이번에 3기 신도시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가 많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 우리가 사서 비축했으면 상대적으로 토지 보상비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공적 주체에서 토지를 확보했으니까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 방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연상을 해보시면 사서 비축하려고 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재원 조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사서 비축을 한 다음에 바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만 토지를 활용한다는 면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관리에 대한 문제가 또 뒤따른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불법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십 년간 거기에 점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점유권 문제로 인해서 또 보상관계 이런 게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관리 문제라는 것도 대두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토지를 보유할 때 공공임대 보유라고 해서 206페이지 가면 상단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공공자유부의 형태보다는 공공임대 보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공이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임대해서 임대한 후에 토지관리까지 공공이 총괄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를 보시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을 법적인 업무로 부여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때 비축된 토지 있죠 이게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비축된 토지를 지자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에 대한 계획은 국토교통본장관이 장기 비축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우리가 취득을 할 때 보게 되면요 비축 목적에 따라 비축 대상 토지를 구분해서 협의 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용할 수도 있고 또는 매수 청구 등에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등에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가시게 되면 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냐면 토지선매제도라고 있어요 토지선매제도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획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등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토지를 뭘 할 수 있냐면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뭐냐면 공익상업용 토지 있죠 또는 토지거래계획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인데 이 토지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수용업 돈을 사들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LH공사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토지주택공사자를 갖다가 우선협상제로 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개인간의 거래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우선협상 대상이 돼서 이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토지거래계획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 소용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무슨 매수해야 된다 협의 매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선매제도까지는 용어와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공영개발방식하고 환지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실상은 여기서는 얘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영개발하고 환지방식이 있으면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이 된 것은 주로 환지방식을 물어본 거죠 공영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수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의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대규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할 때 공영개발 방식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 등이 토지를 수용하고 대지를 조성한 후에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영개발도요 민간개발하고는 달리 사회적인 편익을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그러면 공영개발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가 보고 사업이 추진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타당성 여부를 뭐를 거쳐서 시행하냐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예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시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면 공영개발을 시행하게 되면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공용지를 우리가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단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게 수용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가 걸릴 때 이게 토지를 수용하는 사람과 피수용자 사이에 보상 문제로 갈등이라는 게 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 시험상에서 한 두 번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갈등이 발생하는 거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주로 얘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요 토지를 말 그대로 바꿔주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게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법이 도시개발법으로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는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으면 정부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토지가 가격이 비싸게 되면 수용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럴 때는 이 환지 방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주변에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구액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구액정리를 해주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원래 토지 소유자에서 간보유를 적용해서 토지를 떼어낸 것을 우리가 채비지라고 그러죠 이거를 공매 처분해서 사업 시행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렇게 사업이 완성이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다시 바꿔주는, 배분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배분해 주는 것이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또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거기 환지 방식에 보시게 되면요 니은의 수용 방식처럼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끝난 후에 토지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유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지 배분해 주는 방식이지 매각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9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요 불규칙하게 산재된 미개발 토지 등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액정리해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보다 이용이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환지 방식이 주로 신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의 장점이라는 것은요 전환된 토지의 일부를 매각해서 경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비용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가 되냐면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 토지를 갖다가 환지를 바꿔줄 때 원래 토지 소유자의 면적이 한 1000평방미터였는데 한 300 정도를 갖다가 이게 채비지로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권리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럼 축소가 된 토지는 이렇게 환지가 되면은 이게 상승하거든요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너무 과도한 지가 상승을 통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강남에 해당하는 것을 예전에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통해서 사업시행이 이뤄지긴 한 다음에 나중에 지가 상승으로 보상이 이뤄졌는데 원래 토지 대비 지가 대비 한 2200배가 되어가지고 과도한 보상이 이뤄졌다 이런 문제가 대두된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돌려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은요 토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의한 개발이니까 무질서하고 또는 과밀 개발 이런 것 등의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환지 방식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용개발과 환지 방식에 비교해서 나와 있을 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험상에서는 얘가 한 3번 정도 답으로 유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론에서는 또 세밀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신다는 얘기죠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개발이익이라는 것은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개발이익이 있죠 이거를 뭐 하냐면 환수하죠 이거 환수할 때 뭐를 부과하냐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은 정부의 간접적인 시장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209페이지 밑에 가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지문 3번이 있죠 그래서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 이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냐면 일종의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주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니까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참고가 있을 거예요 거기 1번에 개발이익 있죠 그게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한번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부의 간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토지 공개념 제도라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는요 토지 국유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죠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해 주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의 이익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토지 공개념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토지라는 자원은 개인 소유 이전에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공용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원리에 바탕을 두고 등장한 게 토지 공개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쯤에 토지에 대한 투기 등을 업체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갔던 것이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제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도는 뭐냐면 서울을 비롯한 그때 당시 6대 도시에서는 개인이 택지를 200평 이상을 소유할 수 없었고요 200평을 초과한 소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땅값 상승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다가는 토초세라고 해서 세금을 우리가 부과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게 아니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떻게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의 꽃은 부자 아니냐 그러면 내가 내 자산을 통해서든 이익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것도 발생하지도 않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고 우리가 내야 되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에 대한 제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게 한 10년 정도 끈 다음에 IMF가 터진 직후서부터 얘네가 없어졌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제도죠 폐기된 제도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에 꾸준히 나와요 그렇죠?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답을 유도하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가지는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게 211페이지에 토지 공개념 제도의 양가로 1번 즉 양가로 2번에 가게 되면 끝에 가면 나와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토지 초과 이득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택지 소유 상한법의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기된 바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밑줄 치시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토지 정책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 보신 경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택 정책이죠 그런데 정책에서도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주택 정책인데요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이 주택이라는 자원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준공공제로 보는 경우죠 정부는 토지를 공공제로 인식하고요 주택은 준공공제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소비에 대한 재화 중에 하나가 주거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거 서비스를 우리가 시장에 적정한 양을 공급해 줄 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의의해 보시면 두 번째 최소한의 적정 주거 수준 확보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라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시장을 통해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이런 주거 서비스에 관한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냐면 정부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부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달성하게 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을 뒷페이지 가면 212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공급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공급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이걸 높여주는 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급 규모를 다양하게 해서요 예를 들어서 18평, 20평, 22평, 23평 이렇게 규모를 다양하게 공급해 주더라도 근본적으로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그거를 소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려주는 방안도 있고 수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14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요 그러면 이 주택 정책 중에서는 가장 일단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요 그게 임대주택 정책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쓰는 정책 중에서는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주택 주택이라고 되어 있군요 임대주택 정책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크게 제도라는 것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정책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정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런데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최고 가격제 일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고 가격제라는 건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임대료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시행했을 때는요 얘가 시장에서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주제에 임대료가 있고요 시장 임대료가 있으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임대료 규제, 거기 밑줄을 쫙 쳐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단기에 나타난 효과가 있고 장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기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림은 2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시장에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돼 있을 때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자 입장에서는 임대료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많은 양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수입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단기에 시행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임대료가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차자들의 주거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임대료 하락했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장기가 되면 문제가 틀려지는 거죠 장기가 되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죠 이제는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해도 바로 시장이 못 들어왔던 그 수요자들이 시장이 들어오면서 독립을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규제 임대료 하에서 그러면 수요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제는 임대업자들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임대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이 감소하는 문제 반대로 초과 수요 문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규제 임대료와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에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시장 또는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택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요 정상적인 임대를 받았을 땐 임대주택의 관리를 임대업자가 해주게 했으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임대주택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관리의 책임관계를 따지는 임차자 같으면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50만 원 임대를 주고 있는데 대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KTX 타든 SRT 타든 간에 한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싶은데 대구 가면 이거 줘도 주택 구하기 어렵대요 그러면 혼자서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병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부용 부담도 커지게 되고 임차자들에서 주거 이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 단기 장기를 비교하게 되면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대료를 통제해서 여러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어떤 립서비스로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막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좀 더 많을 수 있다 그게 임대료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이렇게 높을 때 있죠 반대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150만 이상은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 시장에는 변화가 없죠 왜? 100만 원 주고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나올 일이 없잖아요 나오면 150 줘야 되는데 그럼 수요가 변화가 없으니까 공급도 변화가 없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가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효과라고 해서 215페이지의 중간 그래프 밑에 있죠 양가로 4번에 그 내용을 표현을 바꿔서 오답을 유도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임대료 규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최고 가격제의 일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다로 하는 제도예요 그걸 우리가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등의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옛날에 이게 계산 문제로도 한 두 번 정도 인용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출제된 설례는 없어요 다만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 가끔 임대료 규제에 따른 가격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크기 등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요 나름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서 필요하면 한 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에서 남아있는 게 임대료 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변화가 조금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강의할 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임대료 보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또는 조세정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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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